자 아이고 일단은 들어왔는데 몬스터파크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부러 안 돌아 놓길 잘했어 우와 이거 뭐야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문브리지 1분대로 끊을 수도 있겠다 1분대로 끊을 수도 있을 듯? 병원시 얼마 전이야 46억? 한번 가볼게요 다음 몬스터를 조사해야 된대요 음 얘네 몬스터를 찾아야되네 어디갔어 뭐지?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미지의 독사 여기있다 침마자와 몬스터가 다르겠나보네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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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지의 독사 음 중앙에 재단계에서 채트키를 사용하면은 왕이 나온대 여기? 왕이 나온대 어딘데 왕? 아래있다 아닌데? 어디있어? 어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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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와줄게 어 좀 세요? 야 어디갔어 보스? 아아 야 이거 텔 야 이거 개또라이해 야 텔퍼 산다 보스 어디갔어? 아아아아아아 아 뭐야 야 이거 야 나만 믿으라고 보스 출연 어디야? 어디 왼쪽 중앙 어디 왼쪽 중앙 나 조저볼게 야 그래도 금방 깎여 아 또 뛰었어? 아 또 뛰었어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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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아래 내가 깔게 내가 깔게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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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거 보스 어디있어? 누가 막타 한번만 치면 되는데 이거는? 자 얻으세요 오케이 7분 걸렸어 이번거 얼마주냐 오오오오 1200억? 아 레벨마다 다른듯? 아 레벨마다 다른듯? 야 1200억이면 좀 세네요 경치가 이게 본 서버 넘어오면은 아마 투바컷 될거거든요? 이거 무조건 해야되네? 아휴 결정성 가격이 미쳤다고 뭔 소리야 왜? 어? 어 뭐야 이거? 야! 야이 미친 이거 뭐냐 이거? 하하하하하하 리부트 283억? 야 쌉지린다 이거 한번 파티차서 가보고 싶던데? 저희 그러면 극대를 과인들을 그러면 제 눈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룹에 갈까요? 네네 4분 중에 가나요? 하하하 으으으음 자 익스 모드로 한번 갑니다 오오오오 오오 nove 다음날에 30ton쪽 레쓰고 와 잘 까 있는데? 와 잘 까 있는데? 잘 까 있는게 아니라 잘 까 있는게 아니라 잘 까 있는게 아니라 안 까 있는데? 아니 방어로 뭐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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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3초 마인드 극길 갑니다 갈게요 갑니다 3 2 1 지금 바로 오른쪽 보면서 쐈어요 갑니다 쐈고 쓰르고 와 피가 무슨 와 이거 배려 피가 너무 똑같은데요 이거? 아니 곧 저희는 이제 짜고 되겠는데요? 벽에 벽이 이제 벽 갇힌다 아 벽 갇힌다 이제 거의 3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인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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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얽 와 마이갓인데 그래도 45% 남겼네요 와 마이갓 20% 깎았냐 아 살려줘 40%까지 깠습니다 40%까지 이런 여기까지 일단 권맨은 지금 이거 못 깨고 본섭 나와도 세렌더 한번 가볼까요? 저희 몸박 있나요? 몸박이 없습니다 어 없네요 쉽지 않을거 같은데 화이팅 돌진 조심해야돼 돌진 저희 쇼단 없습니다 우리 불독형님 없습니다 오라이폰이 제일 무서워 보이던데요 2초 스턴이라던데 스턴이 길어요 아 아크발리넣고 아 아크발리넣고 왼쪽 보면서 갈게요 쐈어요 레투다 쓰면 뒤지겠네 뭐야 체력 뭐야 공기 12% 1대 12% 아픈거 같기도 하고 게이지 좀 빨리 차는거 같죠 게이지가 원래 여기 가만히 있으면 줄어들잖아요 여기 늘어나는데요 파인드 54 왼쪽 유도하면서 갈게요 갑니다 3 2 5 쐈습니다 고 돌진조심 쓸거 같은데 이제 왼쪽 유도 왼쪽 유도 왼쪽 유도 왼쪽 유도 오케이 나이스 맵이 넓어가지고 2패에 볼 수 있겠는데 네 갑시다 지금 바인드 걸었습니다 13초 오른쪽 유도 오른쪽 유도 오른쪽 유도 오른쪽 유도요 지금 쏘겠습니다 갈게요 갑니다 3 2 1 지금 쐈어요 고 그만하구만 쟤네모장 썼고 오케이 오른쪽은 그래도 스매셔 다해요 지금 공기 100초 한번 쓸게요 어 뭐야 이거 설마 죽냐 아이 미친 운석씨 얘는 거의 저희 딜 높일 요소가 많이 없다는 건데 요거 아우씨 이제 저희 추억에 세네바퀴 돌리기 해야됩니다 이제 너무 악몽인데 저 이제 자신 없거든요 네바퀴 돌릴 자신 절대 못해요 저 못해요 저 이거 우리 파티원 모아가지고 1패 한번 깨볼게 올릴 수 있으면 영상 올릴게요 오늘 아마 모일 것 같거든요 또 볼 거 뭐있냐 그란디스 호텔 아르크스 열차에서 사냥하는 사람 없나 이거 세웅이 형한테 알려줘야겠다 오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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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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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나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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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온다 나온다 야 보안관 나왔어요 오호호호호 야야 무서워 무서워 야 이거 딱 빼주니까 오 오오오다 썸 influen 이뇌 저번 잡고 오오오오 오 태포탄다 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뭔가 막 떨어져요 똑같이 이거 보라색 보단 racco 역시나 différents 안이 황야의 보안관 소울 내주세요 아 이거 뭐야 억울하네요